요즘 병아리 부하체험 농장이 아이들 체험 교육으로 큰 인기라고 합니다. 충남도에서도 딱 한 곳, 오직 이곳에서만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. 저와 함께 가보시죠.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에 위치한 부하체험 농장. 견학을 온 아이들의 얼굴에 설렘이 가득합니다. 병아리가 부하되는 과정을 설명 듣는 아이들. 그 모습이 신기한지 눈을 떼지 못하네요. 이제는 막 태어난 병아리를 만나러 부하실로 갑니다. 병아리 보니까 어때요? 병아리가 자꾸 귀여워요. 부하실 옆에는 수정 여부를 알 수 있는 검수실도 있답니다. 누가 누가 제일 잘 만드나 지프리용의 전통 달걀 꾸러미로 만들어봅니다. 알꾸러미 만들어 보니까 어때요? 처음 해보는데 재밌어요. 농장 안에는 닭뿐 아니라 다양한 조류들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. 생태 연못도 있어 수생식물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. 저희 남당 부하체험 농장에서는 각종 병아리 부하체험 과정과 민물새우 잡기, 소라 랩킨, 클레이 공예 등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. 달걀은 어떻게 낳고 병아리는 어떻게 생기나요? 라는 이 아이들의 궁금증을 쉽게 풀어줄 수 있는 특별한 체험. 올가을에는 이 아이들 손 꼭 잡고 부하체험 농장으로 병아리 만나러 오세요.